...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고 ...저의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닦아낼 수가 없잖아 중간에 보이보이 생기는 거지 박지성도 오늘의 고축이 아닌가 이런 데 연고를 할 수 하나도 없어 연고를 할 수 하나도 없어 연고를 할 수 없잖아 야... 오늘... ... ... ... ... TV에서 봤던 의사들의 삶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힘든 부분도 많아서 의사라는 직업이 참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것도 느꼈고 하지만 그래도 제 꿈이 의사라서 그런지 이런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.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메르진료 하시는 걸 보면서 이 분들이 이렇게 환자하고 소통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평소에서 좋은 이야기를 2박 3일 동안 하면서 수술방에 들어가서 서 있는 게 의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정말 의사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병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찍다가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